한국인 명창 한국인의 단계 어 확실히 연습을 한 티가 난 단계로 그러면 이제 명인 명창을 마저 다듬고 이제 우리가 또 할 것이 더 많아 이제 명인 명창 다듬어야죠 명인 명창 시작 명인 명창 풍류랑과 가진 호사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일등 세약수 통영갓 방패철룡 안장마려를 태우고 달도 복륜 남아 성세도 있고 마렵도 있어 아른말이 뭣도 알고 간드러워지겠는 풍류 남아 수급의 행병 모두 모아 박기찬아 뱅찬창만 허여 발동산을 구경갈지 경상도 태백산 낙도공강을 구경하고 전라도 지릴 산은 소금진강을 구경하고 충체업 흥헝도계룡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황해도 구월산은 공진강을 구경하고 평안도초구울산 대동강을 구경하고 함경도 백두산은 고만강을 구경하고 강안도 금강산은 세교강을 구경하고 평안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하고 왕심계기찬 어종이요 태산대아이기 전북금성이라 동남산은 철정은 산이요 다한가항은 발련수라 국가거거거건농만봉이요 청천삭추럭은 태춘세군이 새로장인이 선하금고 사방산세는 지정의 말이 건문만한 중이라 수락사르폭포수 남한의 서장대 이화정탕춘대 빌원대 세검정 백년동 달튼병 구경 옹여가며 콜리로그러멍 거두라 오세 어디가 안될까 다 잘하시는데? 그래 이제 쪼매쪼매 닮아가네 저 안되시 요거 특별히 안되는 부분 있으면 좀 말씀하셔요 응? 끝에 부분 놓고가서 저기 보면 권은영이라고 써있는 책이 있을 것이야 뭐 권씨가 하나 들었네요 예, 예, 예.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여기 권 선생님이셔. 자기도 권은영. 여기는 권정화 선생님. 여기서 앉은 곳이 종친에 오지 말고. 잠깐 사이. 선생님, 저는 세루장 거는 데가 여행을 좀 이기잖아요. 잘 안 된다고요? 그런 데를 말씀하세요. 세루장 창, 세루장 시작. 세루장, 세루장 시작. 세루장인지 천하금곡. 천하금곡 시작. 천하금곡. 세루장 시작. 세루장인지 천하금곡. 그런 데가 안 되세요? 세금정. 세금정. 잠깐만요. 세금정. 아, 이화정 당춘 대. 이화정 당춘 대. 이화정 당춘 대. 피룬 대. 피룬 대. 피룬 대. 세루장하고. 어디가? 저기 피룬 대하고 세루장하고. 세루장. 거기하고 피룬 대. 피룬 대. 아니죠. 류장을. 세루장. 이렇게 되고. 여기는 피룬 대. 피룬 대. 여기는 세루장. 피룬 대. 그러니까 틀렸지. 세루장 한 번 봐. 세루장 시작. 이화정 당춘 대. 이화정 당춘 대. 이화정 당춘 대. 피룬 대. 세금정. 이우정. 이우정 당춘 대. 이화댕ak. 이화정. 개갈대. 이화정. 내려서 시작. 이화정 당춘 대. 피룬 대. 피룬 대. 피룬대. 피룬 대. 피룬 대. 세금정. 백년동. 축하. 백년동. 계정. 탈튼경. 権. 구경 허여가며 달뜬경 구경 허여가며 홀리러울 홀리러울 험볕 호두라 보세 험볕 호두라 보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딘지 조금 미심쩍다, 중점적으로 더 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머물러서 세부적인 디테일을 한 번씩 더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평안도 이거 한 번 해보세요. 저물쌉 하는 거예요. 그쵸. 거기도 만만치 않죠? 평안도 전북 오고 울산 여기 어렵죠? 시작! 평안도 전북 오고 울산 대동강을 구경 허고 이렇게 되죠? 저물쌉만 전북 오고 울산 시작! 전북 오고 울산 대동강을 구경 허고 시작! 대동강을 구경 허고 대동강을 구경 허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대동강을 구경 허고 다시 번쩍 편집을 구경 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